네 오늘 수요일은 송동구 장한평 유창길 한의원의 유창길 원장님과 함께하는 날입니다. 원장님 바로 만나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2주가 이렇게 훌쩍 지나갔는데요. 네. 자 유창길 원장님께서 직접 진료하고 계신 류마티스 질환과 턱관절 질환에 대해 지금까지 쭉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실 미니강의 주제는 어떤 건가요? 네 오늘은 류마티스 질환 중 하나인 루프스라는 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루프스로 인한 단백뇨 증상이 한방치료로 호전된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류마티스라고 하면 대부분 류마티스 관절염을 많이 좀 생각을 하시는데 루프스도 류마티스 질환에 속하는 건가요? 네 대부분 류마티스 질환이라고 하면 류마티스 관절염을 많이들 알고 계시죠? 네 이제 루프스 역시 류마티스의 주요한 질환 중 하나입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 못지않게 루프스 환자분들의 숫자도 상당히 많습니다. 네 사실 얼마 전에 저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어떤 과거 경찰관이 최류탄을 좀 많이 맡으면서 루프스라는 질병에 걸렸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어떤 좀 나라에 대해서 좀 호소를 한 걸 봤는데요. 류마티스 질환 관절염과 루프스 또 같은 류마티스 질환에 속한다는 말씀이신데 류마티스 관절염과 루프스의 차이가 있습니까? 네 류마티스 관절염과 루프스는 모두 자가 면역 질환에 속하죠. 서로 차이가 좀 납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우리 몸의 주로 관절 부위로 다발성으로 관절의 염증, 부종, 통증이 나타난 거고 루프스는 관절 증상 뿐만이 아니고 여러가지 전신으로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네 루프스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전신 증상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 첫 번째로 얼굴과 뺨 부위에 붉게 나비 모양의 발진이 생겨요. 이거를 루프스성 나비 모양 발진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뼈와 관절에 염증이 있고 붓고 열나고 아픈 증상이죠. 관절의 통증. 세 번째로는 근육통, 전신 여기저기 근육이 통증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과 어깨가 뻣뻣하게 굳는 분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어깨를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심하게 통증이 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빈혈 수치 이상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백혈구 수치 저와 같이 혈액학적으로 변화가 나타난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입안이 자주 허는 구강개양 증상 나타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말씀드릴 단백뇨 증상이죠. 루프스가 신장에 침범했을 때의 증상입니다. 네 루프스가 있다면 단백뇨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가 보죠? 네 루프스가 생기면 일단 우리 몸에 여러 부위로 염증이 생기는 건데 신장 부위에 염증이 생기면 단백뇨가 나옵니다. 그래서 루프스 신염이라고 그래요. 단백뇨가 나타나시는 분들은요. 루프스가 있는 분들 중에서도 꽤 증상이 조심해야 되는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신장의 여과 기능이 나빠지고요. 따라서 단백뇨가 단백 성분이 빠져나오는 거고 그리고 간혹은 여과 기능이 나빠서 노폐물이 빠져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 몸에 노폐물이 쌓이게 되고 결국 혈액검사상의 크레아티닌 수치가 상승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원장님 루프스 원자들이 한방 치료에 대해서 제일 궁금해하는 점이 있는데요. 바로 한방 치료는 면역력을 올려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면역을 반대로 좀 억제하는 루프스의 경우에는 이렇게 좀 한방 치료에 좋지 않다고 여겨지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제일 많이 질문하시는 내용입니다. 루프스 환자분들이 한방 치료에 대해서 가진 가장 큰 오해 중에 하나인데요. 한방 치료가 면역력을 올려주기 때문에 면역이 너무 올라가서 생긴 병인 루프스에는 좋지 않다라는 오해가 바로 그것인데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예를 들면요. 홍삼을 일단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홍삼이라는 약은 면역력을 올려주는 대표적인 한약제인데요. 루프스를 한방으로 치료할 때는 홍삼과 같이 면역력을 올려주는 치료를 하는 게 아니고 루프스 한방 치료는 면역을 중간 상태로 조절해 주는 것입니다. 과하지도 않게 부족하지도 않게 중간 상태에 자동차 게이지로 따지면 중간 정도 상태로 게이지를 맞추는 거예요. 이렇게 중간 정도 상태로 면역을 조절만 해주면 우리 몸의 자연 치유력이 발동되면서 루프스 증상이 자연 회복됩니다. 우리 몸의 자연 치유력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우리 몸의 힘으로 좋아지는 게 루프스 한방 치료예요. 그런데 이것을 오해하셔서 홍삼이라든지 일반적인 한방 치료가 면역력을 올려주는 데 좋은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루프스에 한약을 써서 면역력이 너무 올라가서 나빠지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한방 치료는 중간으로 조절해서 루프스를 회복시킨다. 우리 몸의 자연 회복력을 발휘해서 루프스를 자연스럽게 낮게 하는 장점이 많습니다. 네, 좀 올바른 관점으로 다시 바로 잡아야겠네요. 원장님, 그럼 오늘 소개해 주실 루프스로 인한 단백뇨 치료 사례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오늘은 46세 여자 루프스 환자분인데요. 이 분이 멀리 남쪽 지방에서 오셨어요. 대학병원 류마티스 내과에서 루프스를 3년 동안 약약을 복용하면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면서 치료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를 찾아오신 이유는 어느 시점부터 약약을 복용해도 단백뇨가 계속 나왔다. 이게 문제였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약약을 먹으면서 단백뇨도 안 나오고 잘 관리됐는데 갑자기 어느 날부터 단백뇨가 나와버리니까 이 환자분은 루프스에 쓰는 약약을 쓰는데도 단백뇨가 나오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죠. 그래서 찾아오시게 된 겁니다. 많이 당황하셨을 것 같은데요. 환자가 루프스가 있을 때 양약을 쭉 복용을 해보신 겁니까? 네. 3년 됐죠. 발병된 지. 그래서 3년 동안 양방 치료를 쭉 받으신 거예요. 여기 보시면 제가 그분이 복용하던 양약 처방전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소론도라고 하는 부심피질 호르몬제를 하루에 4알을 드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셀셉트라고 하는 면역 억제제를 하루 8알을 드시고 계세요. 이거 벌써 12알이죠. 양약이. 그 다음에 옥시크로린이라고 하는 약은 하루에 2알을 복용하고 있고 또 소염진통제라든지 나머지 루프스에 쓰는 약들까지 하면 하루에 상당히 많은 양의 양약을 드시면서 루프스를 관리해 오신 겁니다. 루프스에 쓰이는 양약을 꽤 많이 또 열심히 성실하게 복용을 해 오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양약을 복용하는데도 단백류가 또다시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네. 그 양약을 계속 복용했는데도 왜 단백류가 나오느냐. 그것은 루프스가 발병된 지 얼마 안 될 때까지는 양약의 면역 억제 작용, 부심피질 스테로이드 호르몬의 면역 억제 작용이 우리 몸에서 잘 됐습니다. 그런데 이 양약의 작용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면역 억제를 너무 오래 하다 보면 우리 몸의 면역력 자체가 너무나 저하가 되어버립니다. 그 상태가 되면 어느 시점부터는 관절이 다시 아파지고요. 그 다음에 단백류가 나오고 루프스로 인한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약을 장기간 복용하다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신 분들이 있고 먹은 지 얼마 안 된데도 각종 부작용과 함께 이렇게 단백류가 나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환자분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루프스가 발병한 지 3년밖에 안 됐는데 소론도, 셀셉트 같은 면역 억제 제들을 열심히 복용했는데 그래도 단백류가 나오다 보니까 양약 복용량을 점점 늘렸는데도 단백류가 없어지지 않고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찾아오시게 된 겁니다. 그럼 이 루프스 환자께서는 어떤 치료를 원장님께 받았습니까? 첫 번째로는 한약 복용인데요. 면역을 중간 상태로 조절해주는 한약을 일단 처방했습니다. 면역을 중간 상태로 조절해주면 루프스로 인한 전신 염증이 조금씩 가라앉게 되고요. 이 루프스를 중간 상태의 면역으로 조절해서 관절 염증을 조절하고 동시에 신장의 기능이 좋아지도록 추가해서 한약을 처방하였고요. 두 번째는 턱관절 균형의학이죠. FCSTO법 턱관절 균형의학입니다. 화요일에 방송해주고 계시는 이영준 박사님께서 20여 년 전부터 창하에서 이어져 오고 있는 치료법인데 루프스의 턱관절 치료를 하는 겁니다. 루프스의 턱관절 치료를 하는 게 도대체 뭔 상관이 있길래 루프스의 턱관절 치료를 하는가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 턱관절 치료는 뇌를 조절해서 뇌화수체와 시상하부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운행하게 해주는데요. 이 뇌화수체라는 게 뭐냐면 루프스 염증을 우리 몸에서 저절로 가라앉혀주는 부심피심 호르몬이 나오는 그런 중요한 부위예요. 이 뇌 속에 있습니다. 뇌 속에 그런데 턱관절 균형을 맞춰주면 뇌로 올라가는 통로가 뚫리고 뇌 속에 있는 뇌화수체가 균형을 잡고 제 위치에 들어가니까 우리 몸에 부심피실 자극 호르몬이 잘 분비돼서 우리 몸에서 스스로 염증을 없애는 우리 몸에서 나오는 자연진통제 자연소염제 자연해열소염진통제가 뇌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루프스를 치료할 때 턱관절 치료해주면 신경계, 면역계, 호르몬 조절이 정상화되면서 루프스 치료가 빨리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상부경추교정 통해서 뇌로 올라가는 통로를 같이 뻥 뚫어주고 네 번째로는 흉추교정이죠. 그리고 골반교정 흉선을 교정해주고요. 흉추교정은 골반교정은 자궁, 골반, 난소쪽으로 이어지는 부위를 교정을 해줘서 기능을 정상화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다섯 번째로는 나머지 한방치료인 부항치료나 침치료까지 병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자연식 유지의 식습관과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하는 일상생활을 하시도록 하는 이런 전인적인 치료를 하는 게 루프스 한방치료입니다. 네, 여섯 단계까지 있으니까 꾸준히 한다면 참 좋아질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원장님, 이 환자분께서 여러 가지 항방치료법들을 받은 이후에는 결과가 좀 어땠습니까? 네,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얘기인데요. 그럼 루프스를 한방으로 치료했을 때 과연 검사 결과는 어떻게 나오는가? 이 검사 결과를 통해서 루프스 한방치료의 효용성과 효율을 알아볼 수가 있는 건데요. 일단 이분은 양약을 복용한 상태에서 단백뇨가 나와서 오신 건데 여기 이분의 혈액검사 결과지를 가지고 나왔는데 단백뇨 수치가 2.17에서 0.94로 내려갔고요. 그 다음에 0.54, 0.28, 그래서 2011년도 2월 23일 날 0.23까지 내려간 겁니다. 그래서 치료 시작할 때 2.17에서 0.23까지 내려갔고요. 루프스 염증 수치인 CRP라는 수치가 있는데 0.341에서 그 다음 검사 때부터 0.01 이하로 치료가 끝날 때까지 쭉 정상 범위로 나왔고요. ESR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염증 수치는 치료 시작할 때 52에서 26으로 내려갔고 16으로 또 내려갔다가 32까지 가는 이렇게 쭉 염증 수치가 내려가는 변화 단백뇨 수치가 떨어지는 변화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백혈부 수치도 11에서 7.2, 7.6으로 내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검사 결과상 혈액검사상 염증 수치, 단백뇨 수치 다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동안 양약을 몇 시발씩 복용을 해도 단백뇨 수치와 루프스 염증 수치가 좀 높았는데요. 한방 치료 뒤에 떨어진 것을 발견을 했군요. 한방 치료가 과연 어떤 역할을 한 겁니까?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6가지 치료, 한약 복용, 그 다음에 턱관절 균형을 통한 뇌하수치의 호르몬 조절, 시상하부의 조절, 그 다음에 흉추, 요추, 골반 교정, 침치료와 부항치료, 그리고 자연식 유지의 식습관 이렇게 6가지의 전인적인 약뿐만 아닌 생활과 음식까지 조절하는 전인적인 치료를 하니까 우리 몸의 자연 치유력이 발동이 되는 거죠. 뇌에서 자연적으로 부심피질 호르몬을 조절해주고 스트레스가 조절되면서 뇌와 신경, 면역계, 호르몬계가 안정이 되면서 양약을 복용해도 줄어들지 않던 단백뇨, 염증 수치가 한방 치료 후에 떨어지는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이걸 보면 한방 치료를 통해서 막연하게 효과가 있다 이렇게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모든 환자분들의 검사 결과를 치료 전후로 비교를 해보면요.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현대과학적으로도 충분히 검사상으로 증명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한방 치료가 이렇게 자연 치유력을 살려주면서 루프스도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장점으로 보이는데요. 좀 더 많은 루프스 환자들이 오해를 좀 불식시키고 이렇게 한방 치료를 통해서 도움을 얻으셨으면 좋겠네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루프스 환자분들이 주로 양방 치료를 위주로 하신 분들이 많고요. 대부분 저한테 오시는 경우는 양약을 복용하다가 부작용이 생기거나 아니면 10년, 15년 이렇게 오랜 기간 양방 치료하다가 양약이 안 듣기 시작하면 저를 찾아오신 경우가 많은데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루프스 발병 초기에 조금 일찍 와서 양방 치료를 하되 한방 치료를 병행해서 해주신다는 마음으로 조금 부담 없는 마음으로 안전하게 와서 치료를 초기에 같이 병행을 해주신다면 이렇게 검사 결과가 금방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모르시고 양약으로만 쭉 치료를 하시다가 염증수치 갑자기 올라오고 단백력 나오기 시작하면 우리 몸의 자연치료력은 이미 바닥이 난 상태죠. 그러니까 루프스가 발병했을 때 가급적 이른 시간에 한방 치료를 병행을 해주시면 양약도 좀 줄이면서 양약의 부작용도 줄어들고 루프스가 우리 몸의 자연치료력으로 회복되니까 이것이 바로 근본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루프스가 있을 때 가급적 빨리 그리고 가급적 젊은 나이일 때 치료하면 더 효과가 좋거든요. 그래서 루프스 환자분들이 한방 치료에 대해서 오해를 너무 하지 마시고 만약에 한방 치료만 하는 게 부담이 된다면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방 치료하면서 한방 치료로 도움을 얻겠다. 한방 치료의 장점으로 보조적인 요법으로 접근하셔도 충분히 이렇게 검사 결과가 좋아지니까 꼭 초기에 그리고 이른 시점에 가급적 젊은 나이의 치료를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네, 오늘은 유창결 원장님과 함께 루프스와 단백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